자, 반가워요. 며칠 전 제가 드슬드랍이 됐어요. 보이시다시피 이거는 합성한 게 아니고 정말 나온 것이며 인게임 들어가시면 도감에도 드슬알이 있어요. 뭐 무튼간에 오늘 중요한 거는 바로 이벤트죠. 네, 오늘 드슬 이벤트를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. 이번 이벤트 양식입니다. 일단 드빌 1 닉네임이나 친구 코드 무조건 댓글을 써주시고 본인이 드슬을 가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댓글에 꼭 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구독과 좋아요. 무조건 필수인 것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안 한다고 뜹니다. 그래서 꼭 해주시고 제 양식과 맞지 않는 댓글을 작성한다. 그거는 이제 이벤트 참여가 안됩니다. 명심해주세요. 초대형 이벤트인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